네 안녕하세요. 범퍼웨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OSINT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쇼단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쇼단에서 추가적으로 최근 이슈되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 아니면 노출되고 있는 그런 서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옵션들을 쇼단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옵션들을 조금 설명하면서 같이 보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은 젠키스라는 서버 최근에도 트위터나 그런 데서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젠키스라는 서비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젠키스는 프로젝트 관리하고 있는 오픈소스 서버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이 젠키스라는 서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가 냈던 그런 책 일부 중에서 이제 젠키스하고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 도구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게 취약점 분석 도구에서 나왔던 결과를 이 젠키스 쪽에다가 넘겨가지고 같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 그 다음에 취약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항상 중요한 것은 이제 접근 제어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 페이지나 관련된 것들이 이거는 보통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내부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부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 접근 제어 같은 걸 하지 않으면은 이 젠키스 서버 쪽으로 이제 접근이 되면서 이 안에 있던 프로젝트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다 노출이 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젠키스 같은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이제 어떤 취약점들이 발생을 해요. 특히 이제 젠키스는 그 안에서 콘솔 어떤 cmd 콘솔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의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쇼단 쪽에서도 이제 젠키스라는 것을 찾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개 몇 개 정도의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html 방식으로 우리가 html 페이지대에 대시보드 젠키스 그러니까 이제 젠키스 관리자 페이지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핑되고 있는지 요거를 찾아내는 옵션으로는 html 대시보드 젠키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젠키스 표시들이 나오고 있죠. 쇼단이 점점점 요런 것들을 이런 UI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검색 결과에 대해서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 젠키스의 관리자 페이지도 당연히 이제 8080 포트들이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 알 수 있겠죠. 이제 8080 포트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요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다른 이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ttp 컴포넌트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걸 이제 말 그대로 http 서비스에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컴포넌트를 찾아내는 그런 옵션인데 우리가 JS 같은 경우에도 그 제이커리나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http 서비스의 이제 컴포넌트들인데 요런 것들을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젠키스라는 컴포넌트를 찾아라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리고 동일하게 이 대시보드의 젠키스들이 또 나옵니다. 근데 두 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래핑하는 것들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쇼단 쪽에서 이제 젠키스라는 컴포넌트로 분류를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앞에서 html은 말 그대로 html 페이지 안에 대시보드 젠키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개수가 한 100개 정도 요정도 차이가 나오는데 거의 근접하죠. 그리고 8080 포트가 역시나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둘이 어떤 것을 사용하든 비슷한 통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접근 제어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노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20대 초반까지는 마인크래프트를 조금 접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보통 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정도 되면은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저도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어떤 파이썬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교육들을 이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인크래프트라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원격으로 상대방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버를 구축해서 거기 있다가 같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 게임이죠.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그 서버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서버라고 그냥 검색만 하시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게임 서버들 마인크래프트 서버라고 되어 있는 이 서버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좀 보안 쪽으로 저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는 이제 포트가 어떤 걸 사용하냐면은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나오겠죠. 제가요 포트가 25,565 포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를 사용해 가지고 리슨을 하고 있으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포트들이 열린다는 거죠. 외부에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이 가득 친구들이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허가된 사용자에 의해서만 접근하게 되는데 이게 마인크래프트 서버라는 것이 보통 이제 온라인에서 카페에 많이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열었는데 접속을 하면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포트들이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거죠. 이게 언젠가는 이 포트를 이용해서 그 서버들 아니면 혹시 개인 PC들 내부에 있는 개인 PC로 좀 이업들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게임 서버나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집에서 운영을 할 때도 좀 보안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요즘 트위터에서 좀 이슈되고 있는 쇼단 옵션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